쇠보레가 연말 고객감사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다. 사진 쇠보레 쇠보레가 연말을 맞아 홈페이지와 전국 전시장에서 고객감사 퀴즈 이벤트를 연다고 23일 밝혔다. 이번 행사는 쇠보레 홈페이지나 전시장을 방문해 다음달 말일까지 만 21세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 콜로라도 관련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다. 쇠보레는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등 6명에게 쇠보레 차량 4박 5일 시승권과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권을 증정한다. 전시장 방문 고객은 트레일블 레이저, 콜로라도, 트래버스 등 전시 차량에 숨겨진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퀴즈에 응모할 수 있다. 전시장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는 즉석 경품 뽑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가 제공된다. 쇠보레 트레일블 레이저는 도심형 디자인과 협로 주행 능력을 겸비해 트래버스는 국내에서 가장 큰 차체와 651L의 넉넉한 적재 공간을 자랑하며 지난 9월 부분 변경을 거친 리얼 뉴 콜로라도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개척한 모델로 평가받는다. 오세성환경닷컴 기자 SESUNG의 환경.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에 환경.컴 다음 배 변경은 트랩에 일부 트랩주세요 트랩은 둥ив